다음 소식입니다. 서아프리카 기니에서 발병한 에볼라 바이러스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선 가운데 한국인 선교사들의 사역활동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바이러스는 지난 1월 서부아프리카 기니 동남부 지역에서 첫 감염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에 이어 말리까지 확산됐으며 지금까지 사망자는 101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자는 출혈과 설사, 구토 등의 증세를 보이다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르며 치사율이 최대 90%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리 장로교회에서 기니로 파견된 허도영 선교사는 현지 선교사들도 적지 않은 동요를 보이고 있다며 병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한다고 현지 소식을 전했습니다. 현재 한국인 선교사 중 일부는 인근 지역으로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니에 선교사를 파견한 한국불어권선교회 관계자는 파견된 선교사가 무사히 프랑스로 피신했다며 현재 사태가 나아지길 기다리며 대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외교부는 특별여행경보를 발령해 기니 여행을 제안하고 기니에 거주 중인 우리 국민들에게 조속히 안전한 국가로 철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